Q. 한글자막을 통해 Q. 한글자막을 통해 Q. 한글자막을 통해 Q. 한글자막을 통해 영만! 오 준아 간만이다! 그러게 왜 전화 안 받았어?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아 이름 무슨? 근데 최근 들어 나랑 현정이랑 있기만 하면 너 좀 그러더라? 아 그게 그게 아니라 Q. 한글자막을 통해 아 쟤 설마 현정이 좋아하나? 그 영말라 사실 내가 오빠! 먼저 와 있었네? 둘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별 얘기 안 했어 아 맞다 오빠 우리 내일 여행 가기로 한 거 있잖아 잠깐만 둘이 놀러 가는 거야? 어디로 갔는데? 단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아니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아 그게 저희가 제일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 정말?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돼? 같이 가자 현정아 아니 나랑 현정이랑 데이트 가는데 거길 네가 왜 껴? 아 오빠 화내지 말고 열흘 시간은 더 재밌잖아 둘 다 선배도 같이 가자 아 아 그럼 나도 내일 같이 가도 되는 거지? 고맙다는 지 아마 아 그럼 내일 어떻게 가? 아 그럼 내일 увид 가 저의 모습이콘다 내 눈이 너무 반 190만으로 그의 눈 분위기 여행은 가사 제발 여행은 여행은 여행간 싶어 너는 여행인 여행은 여행에 또 하나가 될까? 그대가 날 바라버려 여행은 여행은 여행 그대가 날 바라볼 때 아 amar 동만 선정! 도착했어 다 일어나 멋쩍은 그 수줍은 미수도 아직까지 생각나 그대가 다 사파낸 내 인사까지도 설레자 baby 내 운동 두는 중 I love you 아 나 알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면 너가 보고 싶은 시간은 24시간이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면 너희 진짜 죽으면 다 죽어 먹어야 돼 알어? 어? 명만 너 이렇게 쓴 게 안 좋아 아 나 지금 쓴 게 안 좋아가지고 나 이거 잠시 바람금 떼고 있어 장소에 갔다 와요 어 저녁 본다고 알았지? 아 나 이거 명만에게 약통 주고 올게 초급적 게임 unmute 정말 어? 아 왜? 약 아까나 배 아프다며 약 싸웠어. 와 진짜 고맙다. 아 근데 오늘 한정이랑 데이트하는 데 이거 껴가지고 처음엔 좀 냈다. 됐어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래 뭐 잘 됐네. 아 진짜 이렇게 어지럽지? 용만. 용만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너 나한테 뭐 먹은 거야. 용만.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잠깐만 자고 있어 형. 지난 2014년 11월 24일 직스 타운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고 김모씨는 당시 여자친구인 이모양과 친구 진모씨와 함께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씨가 의도적으로 여행에 함께해 수면제를 먹인 뒤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김씨의 여자친구인 이모양의 증언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진씨는 용의자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JKBC... 김씨가 의도적으로 악기 때문을âte입니다. 뱅, 여인, 녀석이 나에게 주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자에 Beijo 다이얼 인가? 나는 오늘 또한 우유 뱅 그때 쇼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